세종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 또는 의견 접수를 실시합니다.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으로 신중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56세대입니다.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누리집이나 부동산 가격 알림이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 공시됩니다.